밝은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윤상현씨는 얼마 전 자신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 시청률을 걸고 댄스 공약을 내세웠는데요. 어떤 춤일까요? 그가 드라마에서 선보인 룸바? 아니면 과감한 클럽 댄스? 또 윤상현씨의 코믹 댄스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사실 그가 추겠다고 한 춤은 따로 있습니다. 시청률 23%가 넘으면 시크릿가든의 오스카춤을 추겠다. 드라마 최고 시청률은 24.1% 무조건 공약이행을 해야 하는데요. 결국 토트다 가수 오스카로 변신한 윤상현씨. 몇 동작 안됩니다. 몇 동작 안되니까요.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팬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킨 그의 모습 멋지네요.